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캠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1.6%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시장 하락은 일단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고 과매도 구간 이제 벗어나는 작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HLB는 추세 전환을 아주 강력하게 시도하고 있죠. 정말 좋은 흐름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고 HLB 세력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시장 세력도 아주 흥정적으로 시장을 좀 들어올려주고 있고 HLB 세력들이 또 들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HLB 세력과 시장 세력이 같은 세력이냐? 제가 보기에는 다릅니다. 다르고 HLB 세력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HLB로 그래서 이 세력들이 워낙에 주가를 이리저리 흔들어 대기 때문에 HLB로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별을 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따겠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하늘의 별을 따로 어떻게 땁니까? 생각만 하면 상상으로는 딸 수 있겠죠. 상상으로는 딸 수 있겠지만 사다리 놓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별을 딴다. 말도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만큼 HLB에서 수익을 손에 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볼만하다. 지금 하늘의 별을 딸 수 있게 만들어줬죠. 만들어준 상황이다. 결국은 하늘의 별을 못 딴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입에서 욕이 나오죠.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주가가 좀 내린다고 욕을 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도기 이렇게 줬는데 이런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회사가 이런 데서 매도를 할 기회를 줬다. 매도를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매도를 못해서 좀 내려가는구나. 그런데 가남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해야지. 내려가니까 뭐 어쩌고 어쩌고 회사가 어쩌고 진영회장이 어쩌고 이거는 사기인회 어쩌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세력입니까? 이렇게 올려주니까. 올려주죠. 이렇게 올려주죠.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올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가남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아주 높은 상황이 틀림없죠. 틀림없다. 그런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HAB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도를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시면 되죠. 워낙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자리를 딱 잡고 상방으로 올려주는 이런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막 절망적으로 바라보다가 올려주니까 다시 희망이 또 생기죠. 원래 뭐 다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좋습니다. 140만조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힘을 써서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5일선 뚫어냈고 10일선도 뚫어내고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 외인이 480 매수죠. 그리고 기관도 820 매수 중입니다. 제약족은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갔다가 조금 내리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죠. 기관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의 매도가 이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HLB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죠. 그런데 기관이 계속 매도하면서 발목을 잡았는데 오늘은 기관이 제약파의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800억이 매수 들어오고 코스피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기존 세력들이 매수에서 밀어올리니까 기관의 매도가 없으니 이렇게 강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ABL 바이오 외인들 매도하고 있죠. 레고캠 매도하고 있죠. 셀트리온 매도하고 있죠. HLB는 매수하고 있다. HLB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신한학원 한국에서 매수 들어오죠. 지금 이 HLB 주포, HLB의 주포 세력은 신한학원 한국 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들하고 공매 창구를 활용하는 공매도 세력과 그리고 이 HLB 주가를 들어올렸다 내렸다는 이 세력이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세력입니다. 같은 세력. 같은 세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계속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수익을 내니까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내겠습니까? 올려먹고 내려먹고를 양방향으로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려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간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HLB 세력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성을 가질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지금 11시 30분인데 여기서 버텨내고 있다는 것은 오늘은 이 상승 흐름을 잘 만들어서 유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HLB 그룹 전체적으로 다 상승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7%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돈을 계속 써서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게 관건이 되는 상황이다. 이게 관건인데 과연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왕창 매도를 한 여기 이제 거래시라서 매도 좀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밀어 올려서 이러면 여기서 물린 게인들이 있겠죠. 물린 게인들이 수의 실현을 하는 기회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줄 수 있을지 줄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좀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주가 흐름이 항상 나오는 HLB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다. 떠올라가니까 이제 관함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죠. 얼마간다 얼마간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이걸 매도를 또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관망을 하면 되죠.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7%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 라는 것은 이 세력들에게 다시 이게 미끼일 수도 있어요. 미끼를 살짝 던지면 안 보니까 아주 크게 던져버리죠. 아주 크게 던져버리고 이제 2차 상승 간다. 이렇게 한번 베팅을 한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계속 자전 돈내고 있죠. 신하나가 한국 쪽에서 계속 자전 돌리면서 주가를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고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거냐 라는 부분은 의문이답니다. 의문. 의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볼 것도 없습니다. 일부 비중 조절 그 동안에 계속 기대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 매도할 자신감이 없죠. 근데 이렇게 올려줬다. 그러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비중을 좀 조절해 놓는 게 좋습니다. 조절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감함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절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력의 의도 이 부분을 항상 의심을 좀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헬멧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뒤통수 때릴 때 이 헬멧으로 내가 방학을 좀 해야 되겠다. 헬멧 하나 산다라는 느낌으로 비중을 좀 조절해 놓으면 상당히 든든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7%까지 올려준 상태에서 헬멧을 여기서 하나 구입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2차 산다라는 게 나오면 헬멧 값이다. 보험료다. 보험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다시 뒤통수 때리는 또 하락이 또 지속적으로 나온다. 헬멧을 사놓기를 잘했구나. 주가가 이제 다시 또 엘도 속의 흐름으로 나오게 되면 그 헬멧을 이제 보관한 것을 다시 사면 되죠. 헬멧을 이제 팔아버리고 다시 HLB를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렇게 7%나 올려준 상황이면 정말로 감사 인사를 좀 해야 됩니다. 감사 인사 감사 인사를 할만한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지금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나와준다 그러면 또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비중 조절이지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의심해 놓은 처리를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 두뇌 싸움이죠. 눈치 싸움 눈치 싸움 세력과 개인의 눈치 싸움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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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